잊지마. 니가 세연이 죽인 거고 넌 웃을 자격 없어. 그러니까 세연이 이름 그 이벤타지 올리지마. 이 살인자 새끼야.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뭔데? 원하는 거? 내 눈에 띄지마. 너는 믿어줄 거라고. 저는 세연이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아줘서 그래서 세연이가 그런 선택을 한 거 같아서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아세요? 너. 내내 그런 마음으로 지냈던 거냐? 이 답답한 놈. 미안했다. 뭐가 이러냐 우린. 수호가 날 찾아온 게 엄마 죽고 처음이었어. 친구 엄마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거의 울듯이 부탁하더라고. 내가 알면 공합다고 찾아와서 질질 짤 줄 알았냐? 니가 내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한 거야. 제가 계속 김 주경한테 고백해도 되냐고. 너 아직도 주경이 좋아했어? 뭐든지 말든지. 내 앞이 김 주경이냐고. 너도 모르겠다. 우리 앞에 겐지 치고 들어가고 싶으시니까 고백이라도 한거야? 그거 허락받으려고 그랬는데 고백? 확 차이고 마음 접으려고 그런다 왜? 뭐야? 아 뭐냐고! 죽을래? 아니 넌 정규 1등이잖아 넌 내 안 쓰냐? 넌 몇 등이냐? Remember all the things we wanted Now all the memories that are haunted We were always meant to say goodbye